서울중앙지검 형사육부 보아라 검사입니다. 연애 안 해. 남자는 다 사기꾼이라며. 선배 누워있는 바람에 진짜 이상한 애랑 손잡게 됐어. 선배. 니가 백선배를 닮았으니까 대역 한번 하라는 거 아니야. 아 소리 너무 좋은 거. 자 화이팅. 잘해보자. 백준수 검사입니다. 야근하다 전분난 건지 전분나서 야근할 거리 만드는 건지 언니랑 아주 딱 붙어있던데. 선배 안 일어나면 나 걔랑 계속 일해버린다? 나중에 선배 자리 없을지도 몰라. 선배. 내 자리 아직 남아있나? 돌아와줘서 고마워 선배. 배 검사 쳐다볼 때 너무 애틋하게 보지고 마치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거든. 한쪽은 너무 독하고 한쪽은 너무 멘탈하고 확 섞을 수는 없을까. 잘 만났다. 너네 둘이 안 섞이니까 내가 섞어 마시잖아.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할 수 있고 TRN을 시작해야지 너무 잘 안고시는 게 좋음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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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